새로운 무대!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심각해? 준결승 상대가 리안 선배잖아. 험담치 잡은 거 봤지? 험담치한테 물리면? 이천순이가 흉님 흉을 엄청 얻었군요! 조심하세요! 야! 솔직히 흉은 네가 더 많이 봤잖아!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째? 너희 둘이 또 싸울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특별 훈련으로 물론이지 게임을 하려고. 물론이지 게임? 그게 뭔데요? 험담치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헐뜯어봐. 대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물론이지라고 말하면서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서로 싸울 일도 없거든.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나부터 한다. 험담치 너 청룡 중에서 못생긴 걸로 1등인 거 알지? 뭐? 물론이지! 원숭이 너 바지 벗으면 엉덩이 새빨갛다며! 원숭이 쿵둥이는 빨개! 빨개면 이천순이! 너네 약 좀 해! 워워워! 물론이지! 돼지! 넌 먹을 거만 주면 나 배신한 것처럼 나찬도 배신할 거지? 어? 어? 그, 그건... 물론이지! 뭐라고? 게임이잖아요 형님! 이천순이 너 나찬보다 리안이 훨씬 좋지? 어? 물론이지! 하지만 너도 리안 좋아하잖아! 그거야! 물론이지! 솔직히 나찬 형님만 아니면 다른 테이머 누구라도 상관없지! 물론이지! 야! 그만!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기분은 아주 나쁘지만 훈련 결과는 아주 마음에 들어! 그 정도면 험담치한테 물려도 끄떡 없을 것 같아! 왜! 우리는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맞아요 형님! 아직 훈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막 재밌어주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더 하자고요! 열기를 다해가는 요괴물 아카데미 배틀 대회! 준결승 1차전! 리안 선수와 나찬 선수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신입생이 준결승까지 온 건 역사상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배틀 대회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하하하! 교장선생님! 유머 감각이 멋지시네요! 이지은 선생님도 패션 감각이 멋지십니다! 하하하! 오늘은 두 분이 대북 군비로 나가시려나 봐! 나찬! 이겨라! 리안 선배! 힘내세요! 동주이! 친구 놔두고 딴 사람 응원하기냐! 하하! 어! 으아악! 유후! 참! 단다인! 내 실력을 똑똑히 봐 두는 게 좋을 거야! 어? 각자 배틀을 도와줄 수호정님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에반! 찰떡궁아비거든! 나는 켄타스콘!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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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라! 오늘의 힘! 해반! 저희는 켄타스콘이네! 헥! 퍽! 그치! 워하! 퍽! 그치! 헥! 목을 소환! 일만 하다 느려졌어! 더 붕괴하려! 없어요! 준결승부터는 지형집이 생겨납니다! 배틀 페이드 체인지! 이 장면은 4, 1, 2, 3, 2, 1 새로운 무대죠! 앞으로는 지형지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3, 2, 1, 파악! 화산처럼 쏟아내는 두 떡이! 스피파이어! 스피파이어?! 캉캉캉! 캉캉캉! 캉캉! 어? 어? 어디 갔어? 소! 헤헤, 여기 있지롱! 캉캉캉! 우리 작전이 어때요? 안 되겠어! 복수! 일단 벽대로 피해! 캉캉캉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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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밖으로 헐루헤즈가 밀어붙입니다! 리안 되면 새로운 무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네요! 흥! 우린 저런 시시한 작전 따윈 안 쓰거든요! 시시한 작전? 밀리니까 허세는 치! 두고 봐! 완전히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으니까! 보고 싶다면 바로 보여주지! 가라! 복수! 어? 가! 아이, 차면 어떡해! 하하하하! 이런 작전일 줄은 상상도 못 했어! 아, 미안. 숨어만 있으니까 졸렸어. 어허... 힘껏 들이받는다! 버티카우! 폭발하는 우리의 힘!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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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으아아아악! Hö욹!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호우! brick 등장! 쿵쿵쿵! 으아악! 헌25전진! 벽대로 숨어! 어, 오마? 어머, 으악! 쁘윽! 으하하, 대단합니다! 스윙 idea 곧 왁니까 엄맛이네여! 역시 리언선배야 자괴물만 기뒀다가 오히려 당했어 하하하 반다인 녀석 잘 봤겠지 어라 반다인 어디갔어 배틀 하자마자 나가던데요 볼거 없다고 이 녀석 끝까지 날 무시하다니 자 이제 승부는 2차단으로 넘어갑 니다 이번 경기에서 리언 선수가 승리하면 바로 결승전 진출입니다 꼭 이겨야 돼 요괴 소환 2000년을 기다렸다 정살인 최강 요괴 2천승이다 요괴 소환 러브 앤 피스 폭풍 직축 낭만 전사 달리마 히힝 수 배틀필드 체인지 히힝 교장선생님 이번 지형 지물은 뭔가요 네 몽땅붙여 자석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1분 동안 붙여버리는 자석이지요 그렇군요 양선수 과연 몽땅붙여 자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3, 2, 1, 2, 1 오직 하나의 볼 유니콘 넷 강조라 쇠자라 슈퍼 여이범 폭발하는 볼의 힘 돌아, 밤의 힘! 나천, 슬슬 시작해볼까? 좋아! 이천숭이 분신술! 오키즈 출동! 같이! 아, 이거 뭐야? 이런, 좌석에 붙이려는 작전이야! 그대로 밀어버려! 달리마! 버텨야 돼! 저 녀석이 진짜 이천숭이다! 달리마! 충격과 공포! 어메이징 캣! 히힣! 히히히히히히히 saying hi... 쭈스로 오아닭이ck! 하아... 스악... 흐흠흠... 으아... 흐흠... 바뀌었습니다! 몽땅 붙여 자석에 붙은 건 이천승입니다! 와, 안 돼! 안 떨어져! 못 일어나겠어! 게임은 끝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